이제 음원 상태로 떠오르고 있는 질 것이죠. 먼저 정면을 보시고 보탈을 받으시겠습니다. 동방입니다. 앞을 보시고 하나 둘 셋 오른쪽 이어서 왼쪽을 더 있죠.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맞으시겠어요. 오른쪽입니다.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.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해 주시죠. 먼저 안녕하세요. 지코입니다. 지코씨 오늘 서울가요 대상을 위해 이것만을 특별히 준비했다는 게 있나요? 제가 이번 서울가요 대상을 위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랩을 주로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코군이 오니까 여기가 바로 버뮤다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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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으로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우리 지코군. 소화문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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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